헌법 13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형벌 불소국 원칙을 규정한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밀사부재리의 원칙 그 다음에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보통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리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 뭐예요? 연좌제금지 그래서 각각의 이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형벌 불소국의 원칙 형벌 불소국의 원칙이라 함은 행위 당시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행위를 행위 후에 이를 범죄로 하고 처벌하는 입법의 재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형벌 불소국의 원칙이라는 건 아시겠죠? 죄형 법정지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내용 사후입법에 의한 형사처벌 금지를 하는 거예요 입법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판례 변경에 의한 처벌은 형벌 불소국의 원칙에 유배가 되지 않죠? 판례는 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법률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시해적 소국 입법 의무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예 자 거기서 이제 문제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 불소국의 원칙에 위해된다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실체 판결이 확정 아까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집행하면 수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 판결이 확정되고 그렇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돼서 실제적 확정량 보통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게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거나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 여기서 처벌이라 하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리익 처벌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그 다음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거듭 처벌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이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는데 선생님 그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뭐예요? 요 판례를 보고 한번 딱 받아들이면 되요 건축법 위반의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다시 그거 네가 무단용도 변경 했으니까 시정해라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을 또 불이행한 거예요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된 건데 처벌내제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는 뭐가 무단용도 변경이라는 행위하고 시정명령을 위반이라는 행위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위가 서로 다를 경우 이런 거죠?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재선권 박탈금지 아까 헌법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법칙과 원리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표현된 것인데 여기서의 소급입법은 진정 소급입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인 거죠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그럼 선생님 진정 소급입법이 뭔가요? 진정 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사후에 그것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만드는 입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대표적인 게 친일 재산 환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소급입법이 예상될 수 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거나 소급입법에 의한 피해가 적거나 아주 경미하거나 아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하는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진정 소급입법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요 그 다음에 연좌재 금지 연좌재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마다 불리약한 처우를 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 책임하고 개인 책임의 원리에 반하게 되죠 남의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연좌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요 그래서 친족의 행위라고는 얘기했지만 민법상 친족이 국관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이 사람까지 처벌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불리익한 처우라고 하면 형법상의 불리익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불리익을 말하는 거예요 형법상의 처벌이 국관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 판례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죠 연좌재 금지에 유비되지 않는 경우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거나 자기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선거사무장의 처벌 그 다음에 배우자의 중대한 선거범죄 회계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건 이건 자기 책임을 자신의 행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좌재 금지에 유비되지 않는다고 한 이 판례 그 다음에 아까 부진적 소고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게 부진적 소고입법인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 근데 어떤 제한이 있어요?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자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부진적 소고입법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4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의의 그러니까 제가 그 이 교재 그 다음에 이 PPT 자료에 그 기본권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제도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면은 의의를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교수님들 교과서를 이렇게 여러 권 가져다 놓고 가장 정의가 잘 돼 깨끗한 정의가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정의를 붙였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례들 중에서 그 그 정의가 아주 명료한 문장들로만 다 그러니까 모든 기본권하고 어떤 제도를 설명할 때 그 다음에 그 통치구조 쪽에서 그 조문 설명할 때도 의의를 되도록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헌법 조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읽어가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의의를 다 달았으니까 그 의의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판례로 바로 들어가시지 말고 의의를 딱 보시고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채득하려고 그래서 이제 자꾸 와닿 자꾸만 이렇게 와닿게 느끼시면서 이렇게 판례라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꾸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너무 추상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의의에서 출발하세요 거주 이전의 자유 의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 권리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다 거주하고 체류가 뭐예요? 거주는 일정한 장소를 생활의 중심지 주로 주소지가 되죠 사물에는 의사를 가지고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을 말하고 체류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 불법 체류할 때 그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체류 그래서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 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의의를 딱 가지고 들어가신다 그런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그렇죠? 이렇게 이동이 자유로워야지 특히 이제 무슨 예전에 특히 농촌사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공장으로 도시로 막 이동이동 그거하고 이제 관련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회경제적 자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교수님들 문장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중요하죠 거주 이전의 자유 주체 외국인하고 법인 나눠서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죠 유승준 못 들으게 하잖아 그 스티브 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출입국 관리법 등을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특별하게 제안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법인에게는 어떻게 법인 아까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인에게는 인정이 돼요 그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법인은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인에게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하고 취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법인하고 구분해서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나눌 자유는 헌법사항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계속 나오죠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 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입국에 관한 우리 출입국 관리지대 위원성을 갖던 헌법사항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의 내용인데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 국내에서 자유롭게 아까 거주지 주로 주소지 생활의 중심지 체류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을 결정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게 중요하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출국, 입국의 자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의 자유, 그 다음에 국외 이주의 자유 아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사회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출제된 건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써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여러 번 나오죠 그 다음에 국적 변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게 포함되는 게 또 중요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적 선택 변경의 자유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자유가 포함한다 그러나 무국적의 자유하고 복수국적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다시 기출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대한민국을 떠나갈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 변경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이런 해외여행 및 이주의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출국의 자유하고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래서 쭉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렇게 길어 막 그랬지만 나아가 국외에서 자유가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국적 변경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걸 묻기 위해서 이렇게 짐을 길게 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거주의 이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거주의 있는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내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내가 원하는 어떤 장소에서 나 여기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거주의 이전의 자유의 보호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또 잘 나오죠 거주의 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이렇게 거주의 이전의 자유까지 살펴봤습니다